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저의 수건위던 올드 올드 레코드 같은 걸 재생할 수 있는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서태지 태지 앤 보이즈 2 되어있죠 lp 라고 레코드 레코드 플레이어 니까 예 뭐 이런 것들 재생할 수 있게 그게 cd 크기에 비해서는 뭐 cd 크기 랑 뭐 비교가 안되죠 엄청 큰 단순무식한 옛날 구시대용으로 인데 이런 거를 재생을 하면 여기에서 오는 아날로그적인 노이드 사운드 마저도 옛날 티칸 그런 향수가 있다 요즘 뭐 레트로가 뭐 유행이긴 한데 아 전부터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플레이어가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대단히 좋은거 유키즈 온 더플로우 예 스텝 바이 스텝 뭐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몇 개 저거 두개 빼고는 전부 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겁니다 아버지가 트로트죠 자 이게 뭐냐면 하여튼 인터넷에서 한 10만원 돈 하는 것 같은데 중고로 예 역시 당근생활 구입을 했어요 별거 없고 사용법도 뭐 쉽더라구요 그러니까 한번 돌려 볼게요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뚜껑을 열어서 사용하는 거고 이거 자체가 또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usd 방식으로 전원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댑터가 있는데 제가 빼놨네요 하여튼 전원 어댑터가 또 들어있어요 아무튼 한번 열었다가 꺼내 볼게요 하여튼 처음 택배로 구입할 때부터 이렇게 왔다 그랬던데 이렇게 가방 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조금 낮춰서 이렇게 그냥 대고 여기 보면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냥 가방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전원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이 자체를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DC 전원을 했습니다 버터리식이 아니고 여기 뒷면에 보면 25V네요 그래서 usb usb 단자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구나 usb 타입에서 보통 5V 나오죠 그리고 옥스인이네요 일반 이어폰 단자로 이제 입력받을 수 있고 이거는 아웃이네요 스피커 외부 스피커를 쓸 수 있게 하는데 외부 스피커를 쓰고 다른 앰프를 통해서 소리를 좀 뺀다면 좀 더 큰 소리로 들을 수 있겠죠 이 자체로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이제 보입니까 좀 깔끔하고 예쁜 텐테이블이 보입니다 뭐 파워 키는 거 그리고 뭐 뭐더라 이게 위에 거는 외부 입력을 쓰거나 아니면 블루투스를 쓰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건 파워 버튼이고 이건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산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죠 여기 고리를 이렇게 풀고 자 보시면 여기 고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네 고리를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누르면 되고 여기 지금 덮개 같은 게 덮개 같은 게 있죠 덮개 같은 걸 빼 가지고 이제 핀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로딩을 하는 부분이 좀 아날로그 적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아는 음 뭐냐 cd 같은 경우는 컴팩트 디스크 잖아요 레이저 디스크를 작게 만들었다 그래서 컴팩트 디스크인데 우리가 끊이 아는 아 cd 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거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아는 cd 라는 게 맨 처음 나오기 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포맷 미디어 미디어를 하기 위한 건데 앞면 뒷면 다 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룸나씨 dvd 가 아니고 이거는 ld 입니다 레이저 디스크 자 보자 한마디로 큰 cd 에요 겁나 큰 cd 자 이게 레이저 디스크입니다 ld 겁나 크죠 이게 ld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cd 라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cd 는 컴팩트 디스크라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작게 만든 거예요 ld 를 줄여 놓은 거죠 보이시죠 네 아무튼 레트로 여행을 좀 잠시 떠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하는 영상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뿅 네 설치 완료했고 자 이거 봤습니다 열고 여기에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이렇게 톡톡 풀어주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대로 바깥쪽으로 쭉 내면 이제 네 저기 바깥쪽으로 준비가 됐어요 이제 이거는 어 핀을 바늘을 모아기 위한 거고 음악도 그거 걸릴까봐 잠깐만 잠깐만 틀어서 확인하는 정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지형성이라 저희 뒤집어야 되겠네 그리고 레코드판도 이거 뒤집어서 들을 수 있어요 A면, B면 A면, B면으로 뒤집어서 쓸 수 있습니다 파워온 켰고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렇게 울림도 이걸로 들리나? 음질이 엉망이죠 음질이 엉망이죠 손으로 주는 게 아니구나 손으로 주는 게 아니구나 안 좋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자동으로 내고 제가 할 줄 몰랐습니다 예 자 일단 뒤집어서도 재생되기 위한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리면 이렇게 쓰는 거네 몰랐습니다 저도 아직도 안 좋지 갈까 에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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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엉망 천천히 내려오네요 이게 보면 부끄러 그리고 이쪽에 가면 멈추고 이렇게 드리고 자 다른 건 뉴키즈 언더블럭 잠깐 들어볼까요 아 영롱하네 참 이때가 좋았지 저는 옛날 사람 맞습니다 뉴키즈 언더블럭 내한공연 때 4명인가 졸도했죠 아마? 문화 충격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내리면 돌아가나? 이 노이즈 아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찌글찌글찌글찌글 이 노이즈 뭐야 이게 아는 음악이 없네 이거 비면이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이 듣고 싶은데 스텝 바이 스텝 아휴 이게 듣고 싶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 군이었구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